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흉물이 된 괴물이라는 소식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천만 영화, 괴물이라는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기억납니다. 거기에 나오는 괴물 조형물이 있습니다. 괴물을 형성한 조형물인데요. 서울시가 괴물 조형물처럼 미간을 해치는 공공비술 조형물을 현황조사를 거쳐서 상반기 안에 철거한다는 건데요. 이 괴물 조형물이 철거 대상이 포함이 된 겁니다. 1억 8천만 원이 들어간 조형물이에요. 높이 3미터에 길이 10미터. 지난 2006년에 봉준호 감독,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봉준호 감독 영화 속에 등장하는 물고기 모양의 생물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2014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시로 한강시민공원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철거 결정이 내려진 거죠. 흉물이라는 거, 생긴 게 괴이하게 생겨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상징물로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조형물들이 정작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서 흉물로 시급되는 일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경기 군포시에는 5억 2천만 원을 들여서 8미터 높이의 금속 조형물이 세워졌는데요.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획득한 기념을 해서 설치된 건데요. 하지만 김연아 선수가 전혀 상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된 제품이라서 김연아라는 이름조차 동상에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이나 들여서 걸렸는데요. 그리고 지난 2019년에는 세종시의 세종정부청사 인근 대로변에 흥겨운 우리가락이라는 금속 조형물이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직접 보시면 좀 알겠지만 지금은 철거돼서 볼 수가 없는데요. 갓을 쓴 남성이 도포자락을 휘달리며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형성한 조형물인데 우아하고 품이 있는 한국 무용을 연출했다는 설명과는 달리 시민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모습이 저승사자처럼 비춰졌군요. 이 조형물 설치에도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파리의 상징이자 프랑스의 상징이죠. 에펠탑도 당시에는 시민들이 흉물로 이렇게 여겨서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어요. 모파상,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죠. 모파상이 가장 앞서서 해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낭만적인 파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서요. 또 대구 달서구 도로변에 덩그러니 누워있는 흉물 논란이 있었던 거대 원시인 석상이 있습니다. 이만홍이라고 이미 붙여졌는데요. 만들어진 지 또 6년 만에 달서구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생뚱맞고 맥락 없는 조형물을 만드는데 많은 세금을 들이는 건 지양해야겠지만 흉물이 나중에 보물이 될지도 모르니까. 철거 결정에는 좀 신중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은요? 초등학교 형제를 삼습 폭행한 계모,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 경험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상습 아동학대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좀 안타깝긴 한데요. 계모에게는 징역 4년, 그리고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 불구석 상태였던 B씨는, 친부 B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계모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초등학교 학생인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나 걸쳐서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집에서 밥을 먹지도 못하게 하고 또 주먹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때려 멍이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한 거죠. 또 2022년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면서 지부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친부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듯 학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이들의 상습 학대는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오는 점을 이상히 여겨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죠. 심심삭게 돌려놓은 아동학대 언제쯤 근저될까요? 세상에 자격 없는 부모는 있지만 자격 없는 자식은 없는 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금 역기적인 부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브라질의 역기적인 조카 얘기를 한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천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죽은 삼촌을 휠체어에 앉아서 은행을 방문한 여성 얘기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에르카 지소자라는 40대 여성인데요. 최근에 브라질 리운에 자네이루의 방구 지역의 한 은행을 찾았습니다. 3천 명의로 대출금 1만 7천 해안, 우리 돈으로 약 450만 원인데요. 이를 받으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지소자는 은행 창구에서 삼촌인 로베르트에게 서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냐. 제가 대신 서명할 수 없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로베르트는 휠체어에 앉아는 있었지만 미동도 없이 축 처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소자는 자꾸 뒤로 젖혀지는 삼촌의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잡아주기도 했는데요. 은행 직원이 이를 이상히 여겨놓은 건 당연했고요. 그리고 연락을 받고 온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휘체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본인 지소자는 자신이 조카이자 간병인이라고 입장을 했고요. 삼촌이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집을 수리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대출을 시도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